와, 용모생. 용모생. 와, 용모생. 저거 원인가? 원이네. 이 장면. 제일 유명한 장면이지, 이 장면. 이게 투. 아니야, 원이야, 원. 양주희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저 배우가 천연유원 투에서도 나오거든. 근데 거기서는 좀 멋있는데 요즘 나쁜 놈이라고. 나중에 배신하잖아, 정연아. 이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감방 갔다가 나와가지고 총 막. 아, 이건 진짜 밥 먹으면서 우는 신이 그게 진짜 예수인데, 진짜. 먹으면서 우는 신 형님 추노죠, 추노. 계란 먹으면서. 근데 이게 다 오마주야. 뭔가 다 그런 느낌들이 진짜. 저 밥 먹고 싶었어, 어렸을 때. 저 밥, 저 밥. 진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데. 아, 이 장면이야, 진짜. 저것도 일부러 이렇게 빼는 거야, 저거. 아, 씨. 아, 이 장면이 전혀 없더라구요. 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